화장실 가고 싶어 진짜 오줌 쌀 거 같은데 아 나도 갑자기 화장실이.. 이거 어떻게 12살이 됐네 지금부터 5분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! 아 진짜 이거 무서운 거 하지 마요 다 같이 가면 되잖아 안 마려워도 다 같이 귀찮으리로 귀찮으리로 아 진짜 무섭게 하지 마 우리 가위바위라 진상 한 명만 납두고 가니까 아 진짜 쉬워 다 나가면 뭐 설치하는 거 아니야? 세번째 방향 할 수 있겠다 마! 자신 있나? 니가 미는 말이야? 니가 미는 말이야?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 와 근데 무섭다 전화 안 해라니까 마! 자신 있나? 아 살 거 같다 오 됐다 오 가벼워 오 이제 좀 살겠다 나 안 싸고 그냥 왔어 남들 코 왔어 지금 남들 돌아갈 때 돌아가려고 우리 오늘 문제 푸는 속도 괜찮아 우리 오늘 문제 푸는 속도 괜찮아 그런 말 안 하기로 했잖아 그니까 이게 병이야 조금 된다 싶으면 너무 난처해 어어 그러면 그때 3시간짜리 문제가 나오는 거지 자 다음 문제 갑시다 형이 형 목 쉬웠어 목 쉬웠어 아 목 나갔어 아 아 왜 이래? 꼼투리 하나 봐! 아 나 놀라게 했다 아 대박이다 야 이거 인정 나 인정 근데 아마 저 별로 안 놀랬을 거예요 지금? 왜? 왜? 그렇다고 하기에 여기 막 꼼투리가 나가라 꼼투리가 쏟아져 있는데 아우 갑자기 목이 마르냐 이렇게 아 어쩐지 제가 아까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게 다 세트잖아요 그래 근데 굳이 일기도랑 그래 아까 뻥 뚫린 거 알고 있었잖아 우리 화장실 왔을 때 들어가 있었던 거야 아 그래요? 100%지 원래 뻥 뚫려 있었구나 여기도 열면 나오는 거 아니야? 다음분 다음분 저 채찍이 도움이 돼 아까 채찍 도움 되더라 공격 멕 엑 엑 엑